음악 종합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실습 1번 예제를 클릭하시구요 첫번째 연수 대상자 결과표에서 필기, 실기, 외국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점수의 순위를 구해서 1등부터 3등까지는 연수 대상자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커서를 2, 3에다 갖다 놓으시구요 equal r, a, n, k 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열구요 바로 왼쪽에 있는 외국어 점수가 본인을 포함하여 전체의 외국어 점수를 넣습니다 그 다음 비교되는 대상의 위치는 항상 같은 영역의 데이터를 비교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 가로 닫고 엔터 결과에 현재 91점이 3등이라고 나오구요 나머지 1등부터 7등까지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다시 첫번째 2, 3세를 선택하구요 equal 다음에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요 1등부터 3등까지 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저희는 연수 대상자라고 할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1등부터 3등까지는 연수 대상자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실지급액을 구하는 내용인데요 갠사식을 같이 한번 입력해 본다면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 equal 기본급 더하기 다시 기본급 곱하기 그 다음 인상률이 입력된 1.2%가 있는 I9세를 클릭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더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가족수당은 방향키 여러분의 키보드 숫자 오른쪽 키 왼쪽에 보시면 하살표 4개가 있습니다 왼쪽 하살표 눌러서 가족수당 I3세를 선택하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보호주민번호라고 되어 있구요 왼쪽에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에 있는 숫자 6개까지 표시하고요 6개하고 하이픈하고 그 다음 성별을 표시하는 숫자까지 표시하고 나머지 6개의 문자에 대해서는 별표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left와 m%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요 d14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left라는 텍스트 왼쪽에 있는 글자를 추출한 함수 left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엽니다 주민등록번호 b14에서 몇 글자를 추출할까요 연월일 6글자와 하이픈 7 그 다음 성별을 표시하는 숫자 가장 8개의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8개의 텍스트가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구요 여기에 m%라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이죠 m% 기호 입력하고요 큰 따옴표 문 꺼서 별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성별까지 표시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구요 나머지는 별표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d20셀까지 복사합니다 다음 커서를 h20셀에 클릭하셔서요 판매 수량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 최대 최소값을 차익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h20셀에 커서 갖다 놓고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맥스 가로 열구요 판매 수량 100부터 230까지 범위 정하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미니라고 입력하시구요 가로 열고 다시 한번 동일한 위치의 범위 h14부터 h19까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차익값을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판매 수량부터 수수료까지 최대 최소차를 구해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평균을 구해서 인트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요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학계의 평균을 선택해서 b25부터 b29까지 영역에 대한 평균을 구할까요? 엔터 누르시구요 그 다음 이 값 앞에다가 equal 다음에다가 int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함수 다음에 가로 열구요 맨 뒤에 가셔서 다시 한번 가로 닫으시면 소수 이하 자리는 표시하지 않구요 정수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실습 예제 1번 실습 해보셨구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업한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은 실습 두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시험 성적표가 작성이 되어 있구요 여기에 성별이 남에 해당한 수험자의 성적의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d1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표준편차는 문제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데이터베이스 d-average d-st-dev 함수 중에서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실 거구요 그러면 함수 우리 삽입을 한번 갈까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서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앞에 다 d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밑 스크롤바 내리셔서요 d-st-dev 함수를 선택합니다 표본 집단의 표준편차를 구합니다 라는 함수를 설명을 확인할 수 있구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번째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구요 필드 실제적으로 표준편차를 구할 필드는 성적에 대해서 표준편차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d-st-를 선택하시구요 조건은 성별이 남입니다 성별 필드에 가서 남이라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19.8이라는 표준편차가 구해져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표준편차를 올림하여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올림한다고 하면 자릿수를 조정하는 함수 roundup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equal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구요 r-o-u-n-d-u-p 라는 함수를 선택하고 가로 여시구요 맨 뒤에 가서 신표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상여금 지급 현황표에서요 4번과 상여금 지급 기준표를 이용하여 상여금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4번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하시면 될 것 같구요 두 글자의 데이터를 첫번째 행에서 찾아가지고 세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k4에 갖다 놓으시구요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er 찾을 값은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 4번 i4의 셀에 있는 값의 왼쪽에 두 글자를 찾아가지고 신표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표에 세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고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4번의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주출해서 우리 참조하는 표에 첫번째 행에 가서 찾아서 세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필기시험평가표가 작성이 되어 있구요 평가에는 영어 전산 상식에 세 과목 합계가 270점 이상이면 우수상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 17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영어 전산 상식의 합계를 구해서 270점 이상인 데이터에만 우수상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표 4에 청소년 수련원 입소 예약표가 작성이 되어 있구요 접수 코드에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청평, 2면 대성리, 3이면 대천, 4면 타주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choose와 right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k20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choose 그 다음 right 함수를 통해서 접수 코드의 끝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합니다 그 값이 1이면 청평, 2면 대성리 좀 나열을 하시는데 직접 작성하실 때는 큰 따옴표를 문 꺼서 처리합니다 큰 따옴표를 문 꺼서 파주까지 입력하시구요 choose에 대한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접수 코드 끝에 있는 1234에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판매점이 중구에 해당한 냉장고의 최대 수량에서 냉장고의 최대 수량에서 판매점이 중구에 해당한 세탁기의 최소 수량의 차를 구해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F31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우선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잖아요 dmax 함수입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될 것 같구요 equal F31셀에서 가서 equal dmax라고 입력합니다 dmax 함수 가로 열구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번째 전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신표 우리는 첫번째 중구 지점의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필드가 있는 p28셀 선택하고 신표 조건은 판매점이 중구입니다 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중구에 해당한 냉장고의 최대 값이 100입니다 라고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dmin 이라고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신표 이제는 세탁기입니다 d28셀 선택하고 신표 그 다음 판매점이 중구라고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25라는 값이 구해져 있는데요 최대값에서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서 양수값으로 절대값을 씌워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 물론 양수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equal 다음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abs 함수를 입력해서요 가로 열고 맨 뒤에 마지막 소식 뒤에서 가로 한번 닫아주시면 절대값을 씌워서 결과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양수로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마이너스 값이었다면 양수로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실습을 하고 나서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작업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종합문제 또 계산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